네, 오늘은 제가 정말 핵심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3가지 여건을 다 갖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확정돼 있고요. 공사 중에 있고 거기다가 신분당선까지 개통할 수 있는 지역, 무려 3개, 4개의 전철 역세권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공공주도 방식의 재개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 재개발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노도 기준 완화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 뉴타운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 투자 가능하다.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거기다가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최소한 5억에서 7억 이상의 시세 차이 플러스 2천에서 3천 세대의 매머드급 초역세권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지역, 바로 이곳을 주목하라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GTX-A 노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당선도 개통될 예정인데요. 어느 지역이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A 노선 개통돼서 서울 도심권까지 한정거장, 그리고 삼성동, 성남, 판교죠. 앞으로 30, 40분 내에 판교까지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는 거고요. 바로 신문당선 또한 독바 연신내 역세권 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집값 상승하기 위한 가장 큰 호재는 뭘까요? 바로 전철이 개통하면 집값 상승이 가장 높게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집값 상승이 가장 큰 호재, 바로 GTX-A 노선이 앞으로 2, 3년 내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당선까지 개통된다. 확실한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황금 노선의 기준이 뭘까요? 9호선 라인 황금 노선이라고 하죠. 신문당선 또한 황금 노선으로 불립니다. 황금 노선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일자리고요. 거기다가 어디냐, 일자리 가장 많은 지역, 바로 강남과 판교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황금 노선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GTX-A 노선, 삼성동, 판교, 신문당선, 강남권을 관통하는 역세권입니다. 따라서 강남과 판교를 이어주는 황금 노선, 개통되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투자를 하실 때 이런 큰 호재, 전철이 개통 전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통 후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투자라고 하면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 3년, 4, 5년 내에 확실한 개통의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도 삼호선, 육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GTX-A 노선이 개통된다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 독바위 역세권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4개의 전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 역세권역이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짐값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공주도 방식이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불광글린공원 인근 어디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GTX 연신내 1구역 가칭입니다. 동의율이 벌써 60%가 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동의서가 구청과 서울시에 벌써 제출이 됐다. 그만큼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또 시범 선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공공주도 방식으로만 개발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재개발 활성화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존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완화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정이 되었는데 안 된 지역들 또 탈락했던 지역들 거의 대부분이 노후도 기준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제는 노후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정말 본격적인 재개발이 본격화 될 수 있고요. 그런 노후도 기준 완화에 수혜를 가장 크게 확실하게 얻는 지역 바로 어디다?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역의 공공주도 방식이나 민간 재개발 방식의 장단점, 특장점들을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지역은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최소한 2천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자 좀 유의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이 본격화 되면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로 5년 이상 내가 투자해서 정말 아파트까지 입주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투자해야 될 지역. 투자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플러스 마너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연신대 역세권역의 민간 재개발로 개발되는 지역.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이고요. 사업 속도는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개발 시에 3천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간 재결 방식은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이사 대책과 전혀 상관이 없죠. 언제 어느 때나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또한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금 자체가 1억 플러스 마이너스에 정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으면서 공공주도 방식이냐 민간 방식이냐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장점들을 잘 비교하셔서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 정말 1억 전후의 투자 금액으로 얼마까지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확정돼 있습니다.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가 터지면 최소한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얻어갈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2천 세대가 넘는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3호 소권과 6호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GTX A노선 예정이 아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확실한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바로 독바위 역세권역의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바로 이쪽 라인이 앞으로 4개의 전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투자 가치에 높아지는 지역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다. 두 번째 GTX 개통되면 땅값, 집값 얼마나 올라갈까요? 최소한 1억 이상의 시대 차익 얻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신분당선 개통되면 얼마 올라갈까요? 최소한 1억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한 4, 5년 내에 2억 이상의 실투자금 대비해서 200%, 300%의 시대 차익 확실히 얻어가시면서요. 거기다가 민간 방식이든 공공 방식이든 재개발 확정돼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시대가 올라갈까요? 최소한 5억에서 7, 8억 이상 거의 1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투자처로 변화를 꿈꾸고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되면 공공주도 방식이든 민간 방식이든 대단지입니다. 최소한 2천, 3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거기다 신축이죠. 브랜드의 대단지를 지금 얼마에 투자할 수 있다? 1억이라는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향후에 물론 추가 분담금은 좀 부담하셔야겠지만 사업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으로 2, 3천 세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 특히 연식 내 억세권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들어가시면서 진행이, 개발이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대 차익을 위한 투자로서도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자제분들, 나이가 어리신 젊으신 아들이나 따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A 노선, 신분당선 개통, 또 역세권 개발과 공공주도 방식 또는 민간 재개발 방식의 브랜드 대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연식 내 역세권을 꼭 주목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A 노선 개통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연식 내 역세권,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과 전략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평균 상승률이 거의 90% 가깝습니다. 많이 올라간 데는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이번 상승장에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수익을 많이 못 보셨거나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셨다라고는 분들에게 이번 부동산 폭등장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가장 주목하시고 승부를 낼 지역 어디다? 바로 연식 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또 큰 폭의 희세 차이. 게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손실이나 큰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정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럼 연식 내 역세권 투자같이 좋은데 그럼 연식 내 역세권역에 투자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연식 내 역세권 투자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향후에 올해 내년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인지 아닌지가 핵심 포인트다. 거기다가 공공방식으로 가는 지역인지 민간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인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추진연회가 벌써 구성이 됐고 공공주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를 거의 50%, 60% 가까이 얻은 지역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도 추진연회가 이제 막 개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주도나 민간 방식, 재개발의 특장점들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지역주택조업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다 배제를 하시고요. 정말 앞으로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 매물은 저희 드림타워와 함께 말씀 나누시며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이번 상승장, 아직 끝나지 않은 상승장에 큰 수익과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